하루이틀 우리가 드빌 원투데이 합니까? 자 여기 절대적인 전설의 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배가 뜨겠죠 제 계정은 아니니까 땅새리시나 따라 아니구요 자 그리고 다이아도 35,000개 전설의 알, 초고레알 엄청 많이 모으셨네요 오늘은 이제 데리고 하시는 분이 아헬님 아헬님 혹은 마우님입니다 사전에 다 토의했구요 계약선 아니지만 약식으로 처리해서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볼까요? 자 혼족노래 가보겠습니다 일단 4달러 먼저 키구요 음 우리 코난 등장하고 오케일 후우 잊었어 오케일 좋아요 시작이 아주 좋든요 남의 계정을 수술사람 띄우 어니드 치크시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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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어얼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공ined룰 onboard 1차 suggestive 왜 내 계정에서 이게 안 뜨고 왜 여기서 뜨고 난리 아주 아주 시원한 백김치 같은 애마냐 왜 나는 안 죽여 여기서만 뜨는 거야 이 계정 망해버려라 망해라 나이스 망했죠 망해라 망해라 성공해라 망해라 오성이란 오 진짜 오성이란 김치가 풀콘 쓸어놨네요 이거는 중국산 김치고요 아까는 국산 김치인가보죠 정정원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알고맞아 야 이 계정 초 대박나고 막 그딴거 아니겠죠 갑자기 기분이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좀 오묘하다잉 자 사달라 아 이거 어떡하지 이미 이미 여기 땅래신 진짜 했었네요 중복 따라 중복이나 떨어지 이분 하댔서 없었어요 하댔서 없었어 내가 뛰었어 자 가옵시다 뜨면 좋죠 3번 축하드립니다 마우님 자 여기서 이제 삼성만 뜨면 되죠 자 바로 갑니다 알 진짜 많이 모으셨네요 사슴 떴죠 네 변종해그 떴죠 네 흔한 일이죠 안녕하세요 키쌀님 현미마츠님 네 역시 금성각스 오케이 땡큐네 로얄보스기비님 이제 오성은 안뜨죠 앙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불베 어 불베가긴가 잭판님게 조금 나와야될 때 그러니까요 제꺼는 안뜨고 여기만 뜨네요 자 열개 뭉치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흑의 알 네 여기서 제가 옛날에 암토템 그리고 불큐 그리고 아 불큐가 아니지 암... 암... 암 뭐야 흑룡 그리고 암토템 이렇게 뽑았었죠 여기서 제가 이제 다크미스도 뽑아주겠죠 제 계정은 아니고요 제 계정은 똥만 뜹니다 바로도 안뜨거든요 네 하얀 일이죠 자 가봅시다 이렇게 뭐야 이거 참아 군버가 연속으로? 한 번 더 군버? 아니네요 네 리티온은 공소킬러로 아주 좋고요 불고신들은 떴고요 네 그리고 군버가 또 떴어요 이게 확률 좀 보세요 아 따로마 안녕 시궁의 폭풍 이거 안뜨죠 큰한 일이죠 네 여기서 뭐 뜬 거 벗긴 적이 없어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미야쿤 이쁘죠 네 드빌버니에서 또 오미야쿤은 시청하고 해주셨죠 풀스 원샷도 뜨고요 그리고 진짜 삼성만 뜨네 설마 까지지만 까지면 나올거야 다음은 누굴까요 서펀트 떴고요 서펀트는 이제 이중 타겟이라 쓸만하다고 하더라고요 허리킹 떴고요 설마 여기서 웃어 끈기압돼 메이플이 떴죠 메이플 갖다 버리고요 메이플이 떴죠 메이플같다 버리고 초월의 자 과연 가보겠습니다 흔한일이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신비알 10개 환상의 알 30개 모대알에 초월의 알까지 이제 안뜨면 이상한 자 가보겠습니다 흔네유 자 가보겠습니다 바람일 나머지 알라신 부처님 아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액뎀하고 나한테 좋은것도 주세요 여기서 액뎀하고 저한테 좋은것도 주세요 난 불 데스 하나면 되는데 불 데스나 뜨고 토트 세개 뜨고 토트나 암두테먹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넋풀당 하나는 땅데키자 자 다음입니다 환상의 알 호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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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추긴 큰한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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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안뜨고 대립강하면 항상 노력해 유압 이업 안뒀다 뜨지마 뜨지마 뜨지 말라고 뜨지 말라고 뜨지 말라고 안떻다 자 이제 고대알이죠 옆구리를 이제 요쪽 부위를 누르면요 요쪽 부위를 누르면은 여기가 이제 성 여기가 민감한 부분이어서 아주 오성이 잘 안 뜹니다 네 안 뜨죠 자 풀 스타일 회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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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보라 색깔 보이잖아요 여기가 찐해요 여기를 누르면 이제 오성이 뜨겠죠 안 뜬 말고 자 말 되겠죠 자 마지막은 요요요요 찐한 부위 여기서 이제 45도 각도로 나중에 반타로 이게 더블 아택 더블 클릭 아까웠다 망했죠 큰일이죠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결이 요쪽이 명암이 어두워요 이 어두운 쪽으로 하면 암속성이 뜨고 이 빛나는 테두리를 누르면 빛속성이 뜨고 일단 그냥 갸설입니다 암속성처럼 뚜둥 뚜둥 뚜리 안녕 야 시공이 폭풍 어 이제 김치가 이제 세 번째 김치 어 청각김치 청역 김치 뭐라야돼 이거 여자 김치가 떴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 미안해요 카드에서 띄었으니깐 자 여기서 이제 불을 해뜨면 되겠죠 이건 좀 더 고차원적인 걸 하나 틀어야 돼 그래야 땅래신이 아니 그 불배가 나와요 시청하시는 시청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잠시였냐 다 달라 오케이 땡큐 다 달라 어디 갔냐 다 달라 오케이 땡큐 갑시다 어 정연씨 다 달라 오케이 땡큐 어서오세요 저기요 저기요 스마트폰 사러 오셨죠? 아니요 뒤졌어 오케이 텐큐 이거다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왜? 오케이 땡큐 다 달라 다 딸라! 오케이! 닌큐! 다 딸라! 다 딸라! 다 딸라! 오케이! 닌큐! 다 딸라! 오케이 땡키는 개뿔! 어... 음... 어... 어... 네, 요번에 땅땡내신이 네, 버프를 받긴 받았는데 이미 있으시네요. 이게 이제 폐업경치 운영하는 그 외에도 불편한데 하...음... 이러기도 참 힘들텐데 음... 어...음... 어...음... 그대가 나를 불렀는가? 안 불렀으면 아예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투힐러 나오셨고 납땡내신 납땡투템 물빙하 아...불앞으로 불데스... 시금치...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개 띄었네요. 네... 어...잘뜬거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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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좀... 좀 많네? 음... 어이쿠... 야... 스파이는 이거 작별하셔서 키우시고요 태엽도 키우시면 될거 같구요 어...이구 와 1-10 정대 해체모였네 오..이... 와...우 내눈... 내·웅 내 눈! 램곤, 오파, 스티어 분 작별시키면 돼요. 좋습니다. 스파인도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메이플이 돌아왔네요. 꺼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맞춰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대제팟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제팟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직 드래곤빌리지에몰 한 번도 안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다 모이셨네요. 네 오늘 내 방송 처음 켰죠?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작별도. 네 그렇습니다. 아 크흠. 이게 성공했었는데. 이게 좀 어. 어 어음. 아 빛내신이 떴으면 리뷰하는데. 아 네 좋은거에요. 네. 네 아주 좋은. 네. 그 왕시금치가 떴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네 요아님. 끄닝하루님. 홍조대님. 윈스턴님. 세월호를 잊지 않겠습녀님. 호로. 호로완님. 동민님. 반갑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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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큼. 자.